누.. 누.. 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나로 이행시 네 어..누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 10초 남았습니다 멜레멜레 헬로우 오빠 헬로우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오빠 말이 들어가면 뽀뽀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빠는 멋있다 오우 땡큐 일단은 저는 한글말 어..잘못해 죄송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빨리 have a message for you is it okay? 네 네 오빠 아마 이거 다가가 사람들한테서 많이 이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여기 있을게요. 오빠가 사랑과 행복을 받는 것만 바래요. 복식을 마시는 거 많이 먹는 걸 잊지 마세요. 고맙고 사랑해요 오빠.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누나 사랑합니다. 11살 때부터 저희를 좋아했다구요? 지민이 왔어요. 그건 내가 한번 정국이와 태영이와 석진이 형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어? 난 잘 모르겠는데? 난 해당이 안 돼가지고? Yo. Yo, 미정.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른 물어보세요. 아하 어? 드디어 이게 생각보다 그 작업이 길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얼른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무리하게 돼서 되게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또 이렇게 보게 되네. 영통으로 하니까 재밌죠? 아, 진짜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시간이 1분이 후딱 지나갔다. 잘 챙겨먹고 잘 챙겨먹고 종료하겠습니다. 행복해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min. Are you lying? Because Park Jimin is my boyfriend's name. Ah, your boyfriend? Your boyfriend's name is Jimin? Jimin, yeah. 아, 아, 예. 그래, 한 번 해보자. 하하하하 황이랑 Q&A 나도 준비해 한 번 해볼게. 장호, 양셰창.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 꽃가요, PHArmies. 뭐해 지금 이거 할 시간에 지금 궁금해하는지 좀 많은가요? 간다워요. Are you ready for challenge? I'm ready. 아 귀여워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bye When he's in front of me It's like I forgot everything I want to say I will never forget this one minute in my You keep on calling your baby Let me be your wonder one You can trust the one You won't take home to your mama